자 이거는 new가 아니라 have known 그 다음에 dash이 아니라 what a place에서 a 빼주고 influencing이 아니라 influence yourself 가 아니라 you 그 다음에 어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used to have 그니까 words 를 빼주면 되겠네 그 다음 자 어 워즈 빼주면 되겠구요 됐이 아니라 위치 이즈리가 아니라 이지 얼씨시 아니라 sit 그 다음에 워크바이는 좀 이따 보고 to sit out이 아니라 sitting out instead 가 아니라 instead of instead는 부사고 instead of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랑 해석하는 건데 크랙 과자와 캔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ing 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리브 동서가 o 형식 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목적격부어 근데 리브는 o c 에 ing 가 오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가 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sit out 밖에 있다 그러니까 밖에 내두다가 되는거지 내두게 하다 밖에 나와있게 하다 아 그 다음 여기는 워크바이는 여기 대시 생략되면서 여기 주어 동사 자리인데 워크바이는 걸어서 지나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치사 있다 그래가지고 뭐 헷갈릴 필요는 없어 저게 수거야 그 다음에 sit 은 사물한테 원래는 안 따잖아 근데 사물한테는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자동사야 내 얘기는 수동불가 그러니까 sit out on table 탁자에 out이니까 탁자에 나와있다 나와있는 음식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앞에 콤마가 보이죠 계속적 관계사란 말이야 계속적 관계사는 that을 사용 못하죠 그 다음에 make는 오형식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호 목적격보호는 당연히 형용사 들어와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used to used to 동사원형에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냥 했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해석하기도 해요 하여튼 여기가 동사 목적어야 그럼 얘는 수동 들어가는 pp 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워즈까지 쓰려면 여기에다가 위치 워즈를 쓰면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lined with 하면 뭐뭐로 가득찬 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랑 다른 대상이잖아 근데 제기대명사를 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면서 앞에 있는 way를 꾸미면서 얘가 문장 주어 여기는 가게에서의 물품 배열이 동사자리야 대시 생략되면서 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놓여진 pp 들어가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위치 아가 생략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아를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 앞에 위치를 넣거나 아니면 아를 아예 생략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명사절, 대절은 완전하죠? 안돼 대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할 때는 왔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완료시제로 for 뭐뭐 동안 for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그 문법 문제에서는 대부분 요거는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뭐뭐 동안 완료시제를 시제 주로 사용 그러니까 여기 과거 시제를 쓰면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야 말이 돼? 아니지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맞는 거야 이 우리 이략 손 고 삼 손 그리고 손